라이프비버 좀 해볼게요. 훈련장에 가시면 사용하실 수 있을 거에요. 라이프비버 있죠 여기야 라이프비버 제가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. 바꼈어요. 이거 지금 연사 그냥 오른쪽 마우스로 넘어가 버렸어요. 힘도 뭐 더 많이 올라가친다 하던데 힘도 실량도 더 많이 늘어났다던데 지금 20개까지 이렇게 막 되는데 이런식으로 힘도 기존에는 팡 쏘고 끝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연타 때리면 그냥 힐 다 들어가는데 이런식으로 누르면 안되고 누르면 안되고 꼭 누르면 안되고 그냥 한번씩 누르면 이렇게 이렇게 이건 위협할 때 이렇게 땡겨 놓은거에요 이거 해놓으면 리프터로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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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올라가 저쪽도 궁 쓰면은 피 잘 찹니다. 이거 근데 단점은 이거 궁을 잘못 설치하면 아군이 못지나가던데 아군이 아니라 적군이 못지나가 아군은 지나가지고 적군이 못지나가 뭐 그게 뭐 전략적으로 쓰면 되겠지 신 뭐 영웅이라 하네요 라이프 위버 이게 또 획득을 또 45회때 획득이 가능하구요 프리미엄 저거 구매하신 분들은 1렙부터 쓸 수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구매하신 분들은 배틀패스 업그레이드 하시면 지금 가격 얼마 정도 하죠 프리미엄 구매 한 천원 정도 하거든요 천원이 한 만 얼마인가 뭐 그런거 같던데 아까 보니까 12400원 이 정도 투자하시면 영웅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이제 무료로 쓰고 싶으시면 레벨을 또 45회까지 레벨을 또 45회까지 올리셔야 됩니다 저번이랑 똑같아요 제가 저번에 라마트라 획득할때랑 똑같은거 같은데 라마트라 획득할때보다 조금 좋아진거 같아요 그땐 달랑 하나 줬는데 이제 뭐 세개 주네요 한번 해보세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다행